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수고가 묻어있는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복으로 또한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살면서 물질 때문에 주님 부인하거나 원망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주옵소서 소득의 십의 일조와 감사헌금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일천번째로 기도원 삼백력 성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가지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싸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내려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무능한 중 섰습니다 못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섰습니다 종은 한 말씀도 전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부르셨사오니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밤에도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살소망 잃어버리고 온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달지라도 오늘 예비하며 돌아갈 때에 주님 솜꽃 붙들고 잘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게 하시고 각시각색 질병과 환란과 경제적인 고통과 관계의 아픔들에서 오늘도 해방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한 전도자인 바울도 사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던지 어떤 물질을 보내주시던지 환상 가운데에 또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시던지 항상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도 사도바울이 지쳐있을 때 환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런 위로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또 희한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 자연을 통해서 또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오늘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갈급해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사도바울에게 주셨던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장학일 목사님으로부터 참 은혜 받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안희성 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실명을 다 들었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식도염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서울대학병원에 와서 다시 정밀검사를 했더니 식도염이 아니라 암이었습니다 이미 뼛속까지 온몸이 전이가 된 상태로서 욕만 들었습니다 당신 바보냐고 왜 이제 왔냐고 그리고 진단을 내리기를 3주 남았다고 진단을 해요 3주 이제 당신은 죽기 직전입니다 부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주 남았다는 소리를 들어서인지 딱 1주가 지나니까 몸이 18kg이 빠졌다고 해요 18kg이 한 주 만에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완전히 새카맣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2주 남았구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계속 위로하고 목사님도 신방 가고 기도했지만 물도 마실 수 없고 먹는 대로 탁토를 해버리고 몸은 아주 새카맣게 말라가니 무슨 살 소망이 있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 성도님에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냥 이렇게 죽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어차피 죽을 거 결사적으로 한번 기도하다 죽자 그 아픈 몸으로 치열하고 부르짖고 지친 몸으로 잠이 딱 들었는데 너무나 생생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에나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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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꼬레가 무슨 뜻인지 집사님이지만 사실 모르는 거예요 에나꼬레가 뭐지? 말씀 듣다가 어떻게 들은 건 같은데 이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쳐서 에나꼬레라고 치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뜻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란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셈 삼손이 불레새 사람과 일천명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이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쳐서 죽인 후에 너무 갈증이 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갈증이 나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웅덩이를 팍 터뜨려서 셈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셈의 물을 먹고 힘을 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에나꼬레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 전혀 없었던 메마른 땅에서 부르짖으니 셈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삼손이 부르짖어 에나꼬레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나도 에나꼬레라는 음성을 들었으니 나도 살겠구나 아멘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았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기 시작하니 살이 붓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두 주가 돼도 세 달이 돼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 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에나꼬레라는 음성으로 또는 에바다라는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음성이 한 번쯤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대적자들 그리고 사역으로 말미암아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쳐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울에게는 한 가지 그런 강한 어떤 사역의 어떤 엔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가둔일에 앞장섰습니다 스테반을 죽인 사람도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 회심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얼마나 과거의 일이 부끄럽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는 아마도 밤을 잠을 자면서도 자기가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그리스인들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이런 모습들 스테반이 죽으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던 그 눈동자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림으로 간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 나머지 생에 나 같은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좋은 음식 먹어도 안 되고 편한 데 잠자도 안 되고 나 같은 건 죄인 개수는 주님 만날 때까지 죽도록 이렇게 고생해야 돼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그냥 보따리 하나 싸들고 세계 전도여행을 몇 차리나 가게 되는 것이죠 강력한 어떤 죄의식이 그의 사역에 힘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사람인지라 지치고 피곤하고 죽고 싶었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한 30년쯤 목회한 부흥사님이신데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 이제 너무 지쳤어요 요즘에 제가요 하나님 이제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사역에 탈진이 됐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쳐서 그래요 탈진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래요 오늘 고린도로 가게 되었을 때 고린도는 아덴 인상 복음을 증거하기 힘든 곳입니다 아덴에서 철학의 도시에서 이미 한 번 고통을 겪은 것은 고린도에서 더 두려움을 갖게 되죠 고린도 하면 딱 세 가지 말이 떠오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 두 번째로 향락과 사치 방탕의 도시 세 번째 우상들의 도시입니다 자 이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잘 살죠 다른 신들을 섬기 잡신을 섬기죠 술 먹고 놀고 방탕한 거 좋아하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고린도도서 2장 3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놓으라 이게 바울의 자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물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복음에 진전이 없었고 먹고 사는 문제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자기 선수나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가 정신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매를 때려도 조롱을 해도 복음을 외쳐서 구원 받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는 막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생업에 치중하게 되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로 탈진이 되어 있을 법한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를 막 할 때도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고통이 있으니까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사역을 못하고 그런 일에 치중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탈진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이 부여해 주셔서 많이 후원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이러한 모습 탈진되어 있는 모습 사명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데 내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서 탈진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내 모습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바울에게 주신 음성이 곧 내게도 주신 음성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알고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음성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 말씀 정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두 말씀으로 오늘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환상 가운데 처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질문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요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 환경과 생활 가운데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악한 사단막이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려움이 온다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지하시면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두근두근거리고 잠 못 이루는 분들 계십니까? 내 안에서 두려움을 주는 악한 막이야 떠나가라 라고 외치십시오 우리는 이 성령님을 모신 분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단막이는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두려움을 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는 안 될 거야 전에도 해봤잖아 너는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잖아 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떠한 사역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파울은 너무 지치고 피곤했고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은 따라다니고 있었고 아덴에서도 그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실패를 했고 고림도에서는 너무나 막막한 사역의 길이 앞에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자기가 천막을 깊는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큰 슬럼프에 빠진 것이죠 사역자의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갑자기 은행 잔고가 떨어지고 직장 퇴직을 하게 되고 내가 살아갈 일이 너무나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냥 배짱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이 없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아이고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요 집채만한 개 앞에서 발로 팍팍팍 차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봐요 아는 개냐니까 아는 개도 아니래요 물리면 누가 책임질러요 개 무서운지 모르면 안 돼요 개는 무서워해야 돼요 그죠? 살살 도망다니고 이 두려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성중에서 누가 나를 헤아리고 칼을 품고 있지 않을까 또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회방 놓는 사람들이 없을까 정말 위축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도 사실 두려움 때문에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특별히 직장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참 더 어려워요 거절을 당할까 봐 두려운 거죠 거절을 당할까 봐 그래서 우리 요즘에도 우리 전도대원들이 주마다 버스로 이렇게 전도를 나가시는데 전도 한 번도 나가지 않은 분들이 전도지 들고 주보들고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지 주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전도대원이 아닌 게 천만 다행이에요 이 전도지 줄 때 위아래 흑어보면서 안 받아요 아휴 시간이 남아도나 보죠? 이러면서 갈 때 얼마나 얄밉겠어요 또 딱 받고선 세 발짝 가서 딱 버려 정말 머리에 뚜껑이 열리고 너무나 부끄럽고 아파트 전도를 이제 하시는데 요즘엔 잘 아파트는 안 하십니다만은 이제 한 동씩 맞잖아요 엘리베이터 1층부터 누르면서 올라갑니다 전도 처음 가신 집사님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누르면서 나와서 밖에 할까 봐 두려우니까 배를 누르면서 주여 제발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배를 누르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힘든 일입니까? 전도하는 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침묵하며 사실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해롭게 하는 사람 대적하게 할 사람은 내가 다 막아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그 입술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전혀 없던 동욕자를 붙여주시죠 그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럴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줬을까요? 그의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그의 모든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는 로마서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가장 바울이 지치고 가장 피곤하고 가장 실패의 의식을 가지고 좌절하고 있을 때 가장 가난해서 천막이나 기우면서 간신히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들의 위로자요 재정적인 후원자요 동욕자요 교회를 설립하고 집을 내놓은 귀한 동욕자 부부를 그때 바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로 외로울 때 정말 좋은 친구를 하나님 붙여주시죠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든 때를 만났습니까 너무 절망적인 때를 만났습니까 고독한 때를 만났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내 구역식과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때인 것을 발견할 때고 기관식과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발견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평범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정말 귀한 것을 몰라요 정말 귀한 것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외로워지고 실패를 하고 탈진되었을 때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은 정말 잘하는 것 아나도 없고 뭘 분명한 것도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들면 도울자를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채울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갇혀놓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미리 10년 후 20년 후까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 주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이 살짝 나오고 있죠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10절 끝부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이것을 참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요나가 받은 사명은 너무나 힘든 사명이에요 자기 가족의 원수, 민족의 원수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억지로 억지로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니누의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요나를 교훈하시죠 요나서 4장 6절 보니까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뜨거운 배체 너무나 고통스러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박농쿨를 준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시원한 거예요 와 좋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요나가 기뻐하였더니 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온다는 거죠 사역자로 부르실 때도 기뻐하지 않았고 고래의 배 속에서 나올 때도 기뻐하지 않았고 니누의 백성이 구원 받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늘을 만들어준 조그만 박농쿨 때문에 기뻐하였는데 그것도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요나의 문제가 아니라 요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요나의 문제가 아니라 요나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의 기쁨보다 내가 승진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무엇을 얻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한 주간에 한 사람의 새신자도 없을 때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것이죠 한 명의 새신자가 들어올 때에 우리는 춤을 춰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지난주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손해를 봤어요 라면서 탄식합니다 박농쿨이 잠시 거두어진 것 때문에 탄식을 하죠 그러나 또 한 번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돈을 벌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심히 기쁩니다 박농쿨이 만들어진 것 때문에 감사해요 박농쿨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려고 박농쿨을 순식간에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요나스 사당 8절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이이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 이렇게 왕창 망하게 하시느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질병에 걸리게 하느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살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겨우 재물이었습니까 겨우 성공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스 사당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았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업 니누에 있는 자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0절과 11절에 동일한 아낀다는 표현이 있지만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의 아끼시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주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시켜 드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우리가 아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 요번에 청년들이 일본 단기 성경하면서 기도 후원 편지를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그게 보면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문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일본도 사랑하십니다 그게 맞지 않나 생각했어요 일본도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실 것 같아 그렇죠? 일본은 안 사랑하실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선심 써서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하시고 일본도 째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마음이 좀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일본을 사랑하십니다 썼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제대로 쓴 문구인가 제 마음속에 그게 옳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한국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큰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막내 아들도 사랑하십니다 딸도 사랑하시고 아들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흑인을 사랑하십니다 백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병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 하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절대적인 평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한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역자 입장에서 요나의 일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요나처럼 싫어요 못해요 하면서 도망다니고 불평하고 억지로 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 영혼을 위한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신촌에서 그런 기어 축제가 있을 때 참 소동과 고모라 땅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새벽 6시까지 그 음란 파티를 하면서 그런 모습 돌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가 가슴이 아픔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악한 물이 음란한 물이 그냥 불을 내려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칫하면 그 불 떨어지는 곳에 있을 뻔했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바로 몇 해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죄악의 무리들 지금 우리가 평가할 때에 불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일본 땅에도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다 태울 수 없는 것은 저주할 수 없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불구덩이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불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사랑한다는 개념보다 전체를 사랑할 수도 없지만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끝까지 일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멸망하라고 그러고 배척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아무 일도 하십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국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함께 있어서 너를 대적할 줘도 없고 해할 줘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하라는 것이죠 말하라 여러분 사도바울에게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 나가서 말하라 뭘 말하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라고 예수 이름이 희망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바로 이 앞에 부분을 흠모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적자들을 막아주시는 것까지는 흠모하면서 바라보면서 뒤에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소중한 말은 예수 믿으라는 말이에요 공부 잘해라 착한 아이가 되라가 아니라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하직원이나 상사에게 사장님에게 해야 될 가장 소중한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평안한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평안한 대인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마찰 일으키지 않으려고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그때 경건하다고 자부했던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사들이 저렇게 경거망동한 말을 하는데 왜 가만히 두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없으니까 만일 일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알고 지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이웃의 사람을 통해서 그를 전도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일 속상한 일, 샘플 제가 모델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10년 동안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던 개원 친구예요 개원, 개원놀이 아시죠? 개원 친구 한 번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와있네 깜짝 놀랐고 당신이 여기 웬일이냐 했더니 미용실 갔더니 미용실 집사님이 전도해서 왔대 10년을 나는 알고 지냈는데 지용실 집사님은 한 번 만나고 전도했어 지금 뭔 말인지 아시는가?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고원받기를 작정한 백성은 돌들이 치는 소리를 듣고 고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소리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오늘 하나님이 이 성중의 내 백성이 많으니라 했던 그 성중의 백성을 내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정 궁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붙여주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그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일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건물이 전도하나요? 건물이 무슨 전도합니까? 건물이 입이 있어요? 무슨 건물이 전도합니까? 성도들이 말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나의 구주시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예수님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야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마니아의 유명한 신학자인 조셉 디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아주 수제이고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물론 당신은 영국에서 사역하라고 그러나 고국의 부름을 그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고국에 가서 순교하겠노라고 눈물의 파송식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경찰에게 붙듭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회우와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받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제 그를 죽일 권한이 있는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공산당 관리는 디스톤 목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면 오늘 당신은 죽습니다 그때 디스톤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순교하는 무기입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무기를 갖고 있지만 나는 순교가 내 무기입니다 알다시피 나의 설교 테이프가 전국에 있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 손에 죽는다면 루마니아의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내 설교를 듣고 위로받을 것이고 수많은 루마리아 국민들이 나를 추앙하면서 복음을 들을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순교가 오히려 승리라고 생각하니 빨리 나를 죽이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살려두는 게 나을 것 같던 그래서 그냥 좀 절제하라고 하면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님을 전하는 살아있는 성자 같은 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겁에 질린 나약한 그리스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각오한 뒤로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나는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그들은 나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지나간 25년 동안 나는 내 목숨을 살리려다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려고 하자 나의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이 과연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직장에 다녀서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의 기회가 과연 몇 분이나 남았을까요? 부서가 바뀌면 또 날 떠날 사람들 언제 다시 만날까요? 동창회 5년마다 3년만에 처음 갔는데 그 사람 내가 오늘 만나지 않으면 언제 또 만날까요? 여러분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만남과 모든 것들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뭘 더 건지려고, 뭘 더 지키려고, 뭘 더 유지하려고 잠잠하십니까? 외쳐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적자들을 막아주시고 부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비결, 놀라운 비결 외쳐야 할 곳에서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잠잠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이 있었는지 경제적인 환란이 있었는지 나의 박농쿨만 붙들고 기도해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소중히 여기며 내게 붙여주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외침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도대상자들이 누굽니까 그분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한 음성을 듣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외쳐라 말해라 너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라 선포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하라 예수님이 희망이라고 말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었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내 행시를 보아도 내 삶의 모습을 보아도 증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해야 할 자격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며 저 불구덩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주님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주님 무슨 직장을 갖고 무슨 사부라든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마지막 그 자리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존기로운 이름 가장 영화로운 그 이름 그리스도이란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소망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는 슬픈 마음 슬픈 마음이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니 기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모든 우리를 둘러싼 바울에게 있었던 그 사역의 두려움 사람을 향한 두려움 영적인 외로움들 경제적인 환란들에서 해방되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대적할 자를 내가 막아주리라 주님 그 음성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잠하지 말고 나를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셔서 바울과 같이 춤추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렐루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